네 김과장의 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 장성철 대구가툴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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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오늘의 이슈와 오늘의 인물을 정리해 주실 텐데요 먼저 장성철 교수 오늘 오늘의 이슈 준비하셨죠 인사는 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는 만사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거의 2주 동안 인사 때문에 완전히 난타당하고 있어요 본인도 좀 상당히 당황스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치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이 이렇게 비판을 받을지는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까지 의심받고 있냐면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아니 당신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해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 때문에 당선됐는데 과연 정호영 씨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당신의 명분인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냐 그런 기본적인 의심까지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밀어붙지 못한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상대 당선인이 뼈아프게 생각을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아주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정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선에서 무슨 공언을 했는지도 몰라요 본인들은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진영이 초토화돼가지고 선거에서도 몇 번 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적폐 세력으로 몰렸다가 5년 만에 간신히 윤석열이라는 분을 영입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교체를 했는데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잘못됐어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자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많은 공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 후원회장 하면서 뒷받침을 많이 해줬는데 정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난타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직자들 더 당황스러워할 것 같다 하는 생각 당황스러워할 것 같다 인사는 만사다 그런데 그런 정호영 후보자 특히 그 자녀 문제를 둘러싼 공정과 또 상식 합리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오늘 병역 관련해서는 재검 결과가 나왔네요 그런데 병역 당시의 사급이죠 현역이 아닌 사급 판정을 받았던 것이 똑같이 나왔다고 그럼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건가요? 표디님도 국회의원 하시면서 인사청문회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인사청문회 실무를 많이 해봤는데 정호영 후보자의 말에는 상당 어폐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1년도 처음 2급 판정받았을 때의 사진 그다음에 2015년도 4급 판정받았을 때의 사진 그리고 이번에 했던 사진 3개 다 제출해 11년과 15년 거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출 못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세브란스에서 받은 것만 제출할게요 이러면 저희들은 딱 실무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감추려고 하는구나 뭔가 있구나 밝히면 안 되는 뭔가 불리한 조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박히 해명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2011년 15년 사진도 같이 내야 된다 그래야 정호영 후보자의 말을 믿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단 검증의 결론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2015년에도 4급 판정을 받을 만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인데 그냥 추간판 탈출이면 디스크죠 3급이고 추간판 탈출을 해가지고 옆에 신경을 압박하면 4급 판정이 나오는 건데 오늘 공개된 의사의 소견은 어쨌든 이게 상당 부분 2015년보다도 더 진행된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4급 판정이 2015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의심은 약간 좀 덜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 측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전문적인 의사의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의 한에서 과거의 기록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병역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니겠지만 그전에는 의심만 있었다면 일부분은 해소가 됐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의혹이 병역 의혹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제일 큰 의혹은 편입 문제거든요 편입 문제에서도 아들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고 해명을 하면 또 발레가 나오고 발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발레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다 가다가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렇게 가다가 인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살짝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분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권혹스러운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장성철 교수님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퇴해야죠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고 검찰이나 경찰서 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에는 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잣대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잣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병원장 때 나의 자녀들은 대학원 의대 대학원에 편입하는 것 아무 문제 없어 내 아는 의사들이 면접 점수 만점 줘도 괜찮아 이거 논문 참여 이게 과연 주저자로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읽고 생각하는 게 도덕적 윤리적 잣대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호영 후보자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 공직을 맡게 되면요 그 공직을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병원장 때 자녀들이 그러한 사적인 이익을 예를 들면 실력이 있어 가지고 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적 이익을 챙기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공직자로서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사실은 크게 보자면 공직의 사유화 때문에 결국은 영어의 몸이 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가장 큰 핵심에도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민의힘이 많이 비판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보수파 패널이면서 왜 더 비판을 하냐고 그런데 이런 거 옹호하고 방어하면 국민들이 어이구 잘했다 국민의힘 잘했다 그렇게 박수 쳐주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제시구 감싸기라고 비난을 하죠 그렇죠 야 저 당은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구나 자기 정화 기능이 있구나 민주당보다 낫구나 이런 식의 판단을 받아야지 옛날에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왜 못 그래 이러면요 5년 만에 또 정권 바뀝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호영 후보자 굉장히 상처가 이미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성철 교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걸 지명 처리하거나 사퇴하지 않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여론이 안 좋으면 그래도 이제 인명 강행으로 가는 거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여론 안 좋으니까 지명 철회를 했든지 자진 사퇴를 했든지 정리를 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보다 낫다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해도 이제 곧 올리에 이제 어떤 예고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언을 지금 하십니다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론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기대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획을 그어서 맞아요 이게 그렇게 이런저런 조각 퍼즐 맞추듯이 바둑 두듯이 장기 두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단계에서 정말 여론 안 좋으면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그림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라면 정리하는 게 맞고 아니면 정말 정호영 후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 근거를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인간관계는 정리한 것 같아요 3일 전에 40년 지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인간관계는 정리했고 인간관계는 정리가 됐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 공정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우정만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데 당선인도 잘 아시겠죠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처럼 당선인도 이미 마음속에 결심이 서 있을 것 같다 대통령 고독한 자리입니다 유키즈에 가서 고독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민하 평론가가 준비한 오늘의 인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인물 누굽니까? 오늘의 인물인데 오늘의 인물은 민주당이다라고 했는데 약간 인물이어야 되니까 민주당 이게 안 맞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지도부가 있는가 좀 의문도 들고 여러모로 고민스럽네요 민주당 지도부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비대위원회죠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에 대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배제 방침을 뒤집는 결정을 비공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 국민 경선을 실시한다라고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짚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거 포함해서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검사 한박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상당히 결국은 지도력의 문제 아니냐 이런 건데요 오늘 결정한 100% 국민 경선 이것도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비대위가 결정한 것의 어떤 근거는 일단 송영길 박주민 이 두 후보들에 대해서 포함한 경선을 하는데 내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더 찾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등록한 사람들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경선을 더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컷오프 해가지고 몇 명 추려가지고 일종의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림이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 100% 국민 경선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50대 50이 아니고 그런데 100% 국민 경선을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민 경선이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기존 룰대로 하면은 뭐 팔을 정도 되는데 지금 국민 경선 하려면은 뭐 이제 더 빠른 시기를 낼 수가 있어서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 경선이 정말 피치 못한 그런 이제 부분인 것이지 어떤 명확한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슨 결정이냐 좀 의문인 거죠 오늘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컷오프 그날 새벽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대위원회에 전화를 돌렸다 결국 비대위원회가 이러한 범법 결정 배경에는 뭔가 이재명 상임고문의 그런 역할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한일간지 중앙일보죠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다른 보도들이 아직까지는 상호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의 공백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도부의 공백과 이런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도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 예를 들면은 전략공관위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번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비대위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중앙일보 보도가 맞다고 하면 이재명 전 지사가 그럼 뒤에서 사실상 지도부의 영향력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앙일보 보도 중에 잘 보면 국민 경선 100% 한 이유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전 지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사실상 살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와 대척점에 있는 과거의 이른바 이낙연계라고 불렀던 그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즉 이재명 전 인사 측 인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하려면 핵심 당원들 핵심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감소돼야 된다 그래서 당원 50%를 없애고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기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몇 명 얘기 들어서 쓴 건데 아무튼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더더욱 비대위는 뭐 하는 거냐 어떤 조직인 거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장승철 교수님 민주당의 이런 지도부의 공백 사태라는 김민하 평론가의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고요 김민하 평론가님 이렇게 길게 민주당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지만 저는 한마디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난장판이다 구심한 말씀 아닌가요?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리더십도 안 보인다 특정 대주주의 전화 한마디에 이렇게 당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도부가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죠. 대주주는 여러 명 있죠 이재명 대주주, 가장 큰 대주주, 이낙연 대주주, 정세균 대주주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뭐 출마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비대위에서 다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대선에서 진 당은 정말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질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것과 우리는 서울시장에서 안 이겨도 돼 당연히 질 거니까 이런 이미지를 국민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구심점 리더십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혹을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신호는 뭔가 강력한 새로운 후보의 발굴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보들이 혹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결정의 배경으로 언급이 된 게 내일까지 추가 후보들 설득해서 경선 참여시켜서 이렇게 흥행을 시켜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럼 누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 이낙연 전 대표 많이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명확하게 서울시장 선거는 안 나간다라고 지도부의 의사 전달했다 그러면 선택지가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배제가 나온 직후에 왜 배제했느냐 박영선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하려고 배제한 거다 이 보도가 나왔었는데 다시 그러면 다시 되살린 거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를 그럼 박영선 전 장관이 그러면 이런 설이 있는데 제가 그럼 뒤늦게 이것도 뒤늦게 제가 경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본인도 출마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누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당탕탕 돌고 돌아서 누굴 배제하고 말고 하는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남는 거는 그냥 똑같은 경선을 처음부터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왜 거친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여태까지 서울시장에 이겼던 승리 방정식을 한번 되짚어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영입했던 분들 조순 고건 박원순 이런 분들을 내보냈을 때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런데 하지만 내부에 있던 중진 의원들 박영선 한명수 이런 분들 내보냈을 때는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의 영입 인사를 통해서 부도 자체를 변화시켜야 선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내부에서 그냥 상처가 상처가 그냥 엄청 많이 난 송영길 박주민 이 두 분 중에 내보낸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 인사도 지금 말씀하신 인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쨌든 상당히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인사들이었고 또 자기가 의지가 있었습니다 돌파하려고 하는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부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알면 이 자리에서 알려주십시오 민주당 편이에요? 민화평론가님?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박원순 후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항의하더라고요 박원순 후보가 당시에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열세였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유력했던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양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하면서 결국 극적으로 아주 낮은 지지율이었던 박원순 후보가 선거 승리까지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고 무소속 후보로 나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두 번이나 더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 출신 중에 박용만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주식도 정리하고 깔끔하게 지금 상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기업인분들 하면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본인의 의사가 확실한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민주당은 한심해요 지금 대선에서 진지 지금 한 한 달 보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딱 지도부가 중심 잡고 뭐 해야 되겠어요? 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정식 인물을 좀 찾아보자 라고 했어야지 지금까지도 경선하냐 50% 50%로 하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걸 정교하게 계획해가지고 정교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검수 한박도 사실 우당탕탕 해가지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 대응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퇴산입니다 네 민주당의 지도부 문제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만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 한박 추진 과정에서의 많은 혼란과 비판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